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먼저 이렇게 글로벌 라이징 스타라는 큰 상 주신 멜론 뮤직 어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스윗! 스윗 너무 고마워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서 해외를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저희 해외 스윗 분들도 많이 뵙고 저희 국내 스윗 분들도 팬미팅도 하면서 너무 많이 보는 날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는데요 항상 앞으로 열심히 하는 스테이지 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라이징 스타라는 정말 좋은 이름의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저희 하이업 식구들, 식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피디님, 최진우 대표님, 상세형 이사님, 김동민 본부장님, 최기성 피디님을 비롯한 모든 하이업 식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스윗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올 한 해는 확실히 수빈이가 말했던 것처럼 대면으로 함께하는 무대가 많아서 이제 우리 스윗이랑 좀 많이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도 더더 친해지고 항상 건강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스페이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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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